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러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그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위험방지기술입니다. 주로 과락과목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 2회 통합시험에서는 이 4과목이 과락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그래도 좀 수월했던 과거에 비해서 과락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충격 전압시험 시에 표준 충격 파형을 1.2 곱하기 50마이크로셰크로 나타내는 경우 1.2와 50이 뜻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체를 알고 나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출제 빈도가 낮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다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다음에 나온다면 변형 없이, 응용 없이 그대로 다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으로만 좀 기억을 해두셔도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틀리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를 알고 가면은 그만큼 득점을 하면 우리는 또 좀 더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두장과 파미장이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답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전압시험을 할 경우에 충격파가 얼마만큼 급상승하는가 하는 또 급상승할 때에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파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인데 그 시간을 1.2 마이크로시크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파미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만큼 시간이 유지되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파고치에서 한 50%까지 소실될 때까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걸 우리는 50 마이크로시크로 나타낸다는 거죠.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2와 50 즉 파두장과 파미장의 시간을 곱하여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는요. 파두장이고요. 급상승할 때 걸린 시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50 마이크로시크 같은 것은 파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미장은 유지되는 시간인데 유지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파고치의 한 50%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는 것을 시간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파두장과 파미장 그대로 답으로만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우리가 맞춰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정기 문제들은 반드시 몇 문제가 나와야 되죠. 62번입니다. 폭발 위험 장소의 분류 중에서 인화성 액체의 전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는 몇 종 장소로 분류하는가 방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방폭에, 방폭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될까요? 방폭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인 덩어리로 봤을 경우에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호에 관한 사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뇌압을 안 분비는 유충을 몰라도 특수하다. D, P, O, Q, E, I, N, M, S.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이 기호를 하고 난 다음에 뇌압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그리고 유입방폭구조에 관련된 사항은 간단하게 뜻을 알아야 됩니다. 뇌압방폭구조는 폭발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중요한 말이죠. 압력방폭구조는 보호가스를 넣어서 이 보호가스가 들어있는 설비 안쪽의 압력을 외부보다 좀 높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보호기체는 밖으로 나오더라도 외부의 인화성 가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폭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안전증은 안전을 증가시키는 것, 증대시키는 것. 어떤 형태로요? 절연을 더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표면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유입은 기름유자죠. 기름 속에 담근다 그랬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함침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뜻을 간단히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이거 외에는요. 폭발 등급에 해당되는 것. 이게 IC 기준이 들어오면서 뭐라고요? 최대 안전 틈새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이게 말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폭발 등급을 해서 1, 2, 3등급으로 나누었던 거죠. 이제 ABC로 해서 최대 안전 틈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발화도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이 발화도는 또 IC 기준이 도입되면서 뭐라고요? 최고 표면 온도라고 나오는 거죠. 최고 표면 온도.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나온 뭡니까? 위험, 장소에 관한 개념. 이건 0종, 1종, 2종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방폭구조는 좀 중요한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폴더 정리한 것처럼 해서 쭉 이렇게 연결돼서 끌려 나오면 아, 정리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마다 방폭구조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전체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다 아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위험, 장소가 나왔는데 0등급은 뭡니까? 항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런 휘발유 통이 있을 경우예요. 가솔린 통이 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이 뭡니까? 0종, 장소죠. 여기는 점화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터지겠죠. 그렇죠? 왜냐? 인화성 증기가, 유증기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종, 장소는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동안. 즉 이 휘발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을 경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깥 부분. 여기가 뭡니까? 정상적인 작업 과정 속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 뚜껑이 여는 순간 유증기가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든가 이렇게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화점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점화원이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종일 경우에는 뭡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위험 분위기 형성이 거의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뭐가 있느냐? 패킹이라든지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누설 방지하는 곳이 누설이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이 생기면,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곳에서도 누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곳이 2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2종, 가장 위험한 곳은 0종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특히 그래서 0종과 1종 위주로 해서 시험에서 좀 나오죠. 2종도 나옵니다. 1종을 잘 구분하죠. 정상적인 작업 과정 속에서 위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넣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주유소로 들어가면 내가 주유소를 퇴유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나는 정상적으로 내 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주유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그럼 주유 뚜껑을 여는 순간 외부로 유전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내 몸에 있는 정전기를 모르고 잘못 손을 갖다 댔다간 정전기 방전이 의한 이 스파크가 나온, 빠져나온, 이렇게 정상적인 작업할 때 밖으로 빠져나온 유전기에 접촉하게 되면 바로 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유소 들어가면요. 정전기 방지 패드에 반드시 손을 접촉을 먼저 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장기간일 경우에는 0종 장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1종 장소에서는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폭에 관한 사항들은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과록 과목의 전략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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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